안녕하십니까 박상우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리투아니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외정책에 큰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선 본론은 조금 이따하고 리투아니아는 어떤 나라인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인구 200만의 소국이지만 1인당 지진피가 2만 달러 이상으로 나름 선전하는 나라였습니다. 국가의 체급은 작은 편으로 대외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나름 IT가 발전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0년 이전 유럽연합이 동유럽 투자를 집중적으로 했을 때 수혜를 봐서 빠른 경제성장을 이뤘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주지지 않는다는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제정책이 우크라는 사태로 급변하면서 미국에 잘 보이기 위해 러시아와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동시에 승공과도 각을 쑤었습니다. 그 이후 리투아니아의 경제는 급전직하였습니다. 올해 9월의 경우 리투아니아의 인플레이션은 유럽연합 가운데 상위권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인플레이션이 가장 높은 국가는 몰도바가 1위로 34%였습니다. 그 다음 우크라나가 24.6% 그리고 리투아니아가 24.1%였습니다. 몰도바가는 원래 빈국이니 예의로 쳐도 리투아니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나와 거의 엇비슷한건 충격이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극단적인 반러국가로 우크라나에 환장하는 나라입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소련이 밉다고 독일 나시편에 서기도 했고 지금도 러시아 관련 문화를 말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충공을 동시에 적대시한 것은 아무래도 실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리투아니아의 경제혁신무장인 아르모나이테는 11월 정심일 충공과 무역관계를 정상화하고 싶다는 의견을 비롯했습니다. 아르모나이테는 원래 충공의 제재는 겁나지 않는다면서 타이완에 다가간 대중강경파였습니다. 이번에는 2021년 주타이완 리투아니아 대표초를 설립했습니다. 충공은 자국과 수교국인 리투아니아가 타이완에 대표초를 설립하자 펄펄뛰며 항의했습니다. 그리고는 리투아니아와의 관계도 대표초로 격하했습니다. 그랬던 리투아니아가 이제와서 글로벌리제이션된 세계에서 충공과 디커플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당초 대중국 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1%밖에 안된다면서 충공과 대립과가 세우고 타이완에 접근했습니다. 그러다 올 2월에는 충공위협론을 제기하면서 충공이 리투아니아에 대해 전리없는 경제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리투아니아는 여전히 성장동력이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3월에는 타이완의 경제 무역대표초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때만 해도 리투아니아는 충공과 끝까지 대결하겠다는 강경 자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리투아니아의 대중 수출액은 67%나 하락했습니다. 대중 수출액이 전세 1%라지만 관계 악화는 그래도 무시못할 여파가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이 리투아니아를 부정적으로 여기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투자자들이 충공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가만 보니까 리투아니아의 맹우인 미국과 독일도 충공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시올츠가 충공을 방문해 투자 의사를 밝혔고 미국도 겉으로는 충공과 싸우는 것 같아도 완전 디커플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은 충공을 충돌 상대가 아닌 경쟁 상대로 규정한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이러다가 공중에 붕 떠버리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미국이 도와줄 것도 아니고 이미 경제가 파탄난 유럽연합이 도와줄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제 혁신부장 아르모 나이테는 그러면 충공과 무역관계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WTO에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상도 좀 희한합니다. 양자관계를 위해 유럽연합을 통해 WTO에 문제제기를 하는지 좀 의아합니다. 그런데 리투아니아가 급한 이유는 바로 유럽연합의 움직임입니다. 유럽연합의 외교수장 보렐은 유럽의 경제와 복지는 두가지 덕분이라고 말한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러시아의 저렴한 에너지, 두번째는 충공의 방대한 시장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때문에 디커플링을 하더라도 충공과 관계가 결렬이 되면 탈출구가 없다는게 유럽의 생각입니다. 미국은 유럽에 대해 양털 깎기만 하고 있어 신뢰하지 않습니다. 유럽에서는 독일의 시올츠, 프랑스의 마크롱이 충공에 추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럽연합의 찰스 미셜도 충공을 방문해 협력하자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니 리투아니아로서도 몸이 닿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같은 리투아니아의 입장 변화에 대해 충공은 아직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장이라는 것은 생각해보면 뻔합니다. 지금까지 적대시해온 것을 사과하고 타이완과의 관계를 다시 끊으라는 것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타이완 지방선거에서 민지당의 대패에 차영원 총통이 당 주석직에서 물러난 이후 리투아니아도 위기를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미 상무부장도 충공경제와 디커플링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데다 미 행정부가 타이완 차영원 정권의 항중보대 스탠스에 대해 딱히 지지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미국도 제코가 석자이기 때문입니다. 타이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양털깎기를 하고 있는게 바이든 행정부입니다. 타이완의 호국신산이라 불리는 TSMC를 계속해서 미국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여러 편의 항공편으로 천여명에 달하는 TSMC의 엔지니어와 그 가족들을 미국으로 이주시켰습니다. TSMC가 미 애리조나에 건설하고 있는 5나노 설비는 올해 말에 완성됩니다. 그리고 3나노 공장 두곳은 빠르면 내년 양산을 시작합니다. 리투아니아가 대중공 대두를 180도 바꾼 것은 생존 본능입니다. 사전심이 상할 수는 있어도 급변하는 국제환경에서 되도록 우세한 쪽에 붙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감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석유에 대한 유럽연합의 가격 상한제가 12월 5일 발효될 예정입니다. 12월 2일 유럽연합은 검토 메커니즘을 통해 배럴당 60달러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는 쪽에서 가격을 정한다는 황당한 발상을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마치 남의 가게에 들어가서 사는 놈이 가격을 매긴다는 기상천여한 발상입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앞으로 유럽이 러시아선 석유 없이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비엔나 러시아 상임 대표 미하일 율리아노프는 가격 상한제를 강하게 실패했습니다. 반시장적인 가격 상한제를 모스크바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여기에 찬동하는 국가는 석유를 공급하지 않을 것임을 이미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러시아가 석유를 무기화한다고 비난할 것임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님궁 대변인도 유가 상한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면서 대응책을 준비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가격 상한제를 통해 우크라나 군사작전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고 러시아의 경제적 잔재력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가격 상한제에 대해서는 우크라나도 숟가락을 올려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안드레 예르마 우크라나 대통령 실장은 러시아의 경제를 더 빨리 파괴하려면 가격을 배럴당 30달러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